2차전지는 앞으로 되게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로봇도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로봇도 다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냥 한 번에 전선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손실이 너무 많고 지금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니까 이 생산된 거를 8, 90% 손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전선 중간중간에 ESS를 달아요 2차전지 배터리 사용량은 엄청 많이 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책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지금 생태계, 온라인, 디지털, AI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PC에 앉거나 핸드폰에 앉아서만 하게 되면 PC 전선, 전력, 핸드폰 전기라는 게 그렇게 크게 잡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우리가 오프라인 모든 영역으로 다 막힌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죠 자동차가 옛날에는 석유로 갔고 거기 전기라고 해봐야 자동차 돌리는 축전지에 조금만 떼어놓으면 됐지만 자동차 구동 자체가 전부 다 전기로 돼요 그러면 거기에 AI가 들어가고 전기차가 유리하거든요 그런 식의 공장에 들어가는 각종 모드, 집에 들어가는 난방 모두 다 전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에 이 디지털의 AI 세상을 실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실물에서 가장 큰 허들과 병목이 뭐냐 전기를 쓰는 것과 이게 통신망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지금 근저가 되는 게 전기인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하고 전기 사용량의 급증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PC 사용하는 정도 혹은 공장에서 서버실이나 테스트 쓰는 정도만 썼기 때문에 기존 전력망에 큰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집에 전기차 한 대에 있으신 분들 혹시 가정집 같은 데 있으면 그게 전기 엄청나게 잡아먹거든요 이제 집안에 로봇이 돌아다니면 또 전기를 엄청나게 잡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뒤에서 백부동을 해주는 클라우드 거기서 돌아오는 AI 서버들은 전기를 미친 듯이 잡아먹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죠 클라우드는 전기만 먹는 기계예요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서버는 전기만 먹는 기계예요 우리가 공장에서 디지털 트윈을 하고 거기 로봇을 돌아다니잖아요 그 로봇도 전기만 먹어요 최근까지 로봇을 유압식 로봇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다 배터리 방식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공장을 뭔가 가동을 하기 위해서 석유를 떼어도 되고 석탄을 떼어도 되고 가끔 열병합발전소 열도 가지고도 했는데 이제 그걸 다 전기로 바꿔야 돼요 냉난방도 다 전기로 바꿔야 돼요 이게 왜냐? 디지털화라는 거는 다 전기로 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뭘 할 때 물리적인 걸 쓰거나 석유를 집어넣어 가지고 기계를 가동시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하는 거 다 핸드폰과 PC는 다 뭐로 되나요? 전기로만 가동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에너지 패턴도 디지털화가 실물화 쪽으로 확 오는 순간에 에너지 자체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석유 석탄으로 써도 됐는데 지금은 석유 석탄을 그냥 못 쓰고 전기로 바꾸던가 아니면 전기를 생산하는 또 다른 방식이 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전에 하던 방식을 전기로만 바꾸니까 이거 여기 있는 거를 전기로만 바꾸면 사용량은 비슷하냐? 달라요 왜냐하면 석유를 그냥 자동차에다 집어넣을 때 하고 석유를 발전을 하면 발전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이 또 일부 손실되는 게 있고 송전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손실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전기를 발전을 했을 때 사용자가 쓰는 게 현재는 한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중간에 발전을 해서 발전기를 돌리거나 열이 나거나 운송 과정에서 7, 80% 이상이 손실이 되는 걸 쓴 거예요 그럼 똑같은 사용량을 우리가 에너지를 쓴다 하더라도 전기 비중이 과거의 1%였던 게 여기서 10%가 되는 순간에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풀만 먹다가 고기를 먹게 되면은 그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곡물한테 살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기 사용량을 포함한 총 에너지량이 폭증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물을 2배, 3배 만드는 게 어렵지만 온라인 세상에서는 10배, 20배, 100배 만드는 일이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화 되면 될수록 인터넷 사용량, 데이터 사용량이라는 게 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건 무슨 이상한 거, SNS 이런 거 안 해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데이터 사용량을 엄청 잡아먹잖아요 실물 세계로 갔을 때도 이제 안 쓰던 데이터들을 사용하거나 생산성을 개선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져서 걔네들은 전기만 잡아먹는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전기만 사용해야 되는 AI 기반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전기차라든가 보냈을 때 그 자동차도 전기로만 돌아가야 되고 로봇도 전기로만 돌아가야 되고 걔를 보내기 위해서 통신을 했을 때도 통신기기라든가 통신여기도 전기로만 작동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패턴이 다 바뀌어야죠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살 때는 부투막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집 구조를 다 뜯어고쳐서 다 집에 전기 깔고 가스 보일러가 까는 거 같은 일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발전기 변화 기기들이 폭등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에너지 전환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은 근본적으로 디지털 세상에 온라인을 넘어선 확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하면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는 앞으로 되게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로봇도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로봇도 다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냥 한 번에 전선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손실이 너무 많고 지금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니까 이 생산된 거를 8, 90% 손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전선 중간중간에 ESS를 달아요 배터리 에너지에서 중간에 저장했다 한다든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하게 되면 또 거기 배터리를 단다든가 이런 식으로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사용량은 엄청 많이 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또 변화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 쪽으로만 놓고 보면 LFP 배터리가 어떻게 부각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들이 되게 많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또 우리가 아는 3원계 배터리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한국 기업들이 약간은 트렌드에 좀 늦춰졌던 것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거는 뭐 전세계 배터리 지금 점유율 증가하는 거라든가 봤을 때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올라오는 거 단순히 중국을 넘어서서 중국 이외에서 올라오는 부분들도 되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잘할지 안할지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히 아까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다 보니까 2차 전지의 요구 수준이라든가 가격의 요구 수준도 높이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제 실물의 세상은 온라인 세상처럼 그렇게 빨리 빨리 못 바꾸거든요 2차 전지 효율을 갑자기 2배 3배씩 늘리는 건 되게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갈 거다 그리고 작년부터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안 좋아서 패했는데 그 업황은 제가 보기에 이제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돌은 것 같은데 그 올라가는 수에 상당수를 중국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실제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업체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1등을 했어요 원래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부동의 중국 이외의 시장을 합쳤을 때는 부동의 1이 없거든요 그거를 살짝 뺏긴 적도 있어요 올해 들어와서 월간 단위로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어쨌건 그래도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우리가 한국의 지금 주요 재벌들이 다 여기에 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업황은 단기적으로는 바닥은 좀 어느 정도 온 느낌이긴 해요 근데 그런 그런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트렌드에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형식이나 방식, 비중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전기라고 관련되는 애들들은 다 봐야 된다고 봐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과 풍력 이런 거 전기를 하는 변압기 거기 들어가는 전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제어하거나 컨트롤하는 거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이 영역 모두 다 굉장히 핫하고 근데 이 핫한 영역이 단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이뤄지고 있는 게 얼마나 이뤄졌나요 우리의 공장은 얼마나 디지털화 됐고 우리의 자동차 중에서는 얼마나 디지털화 돼 있나요 아직 전체 자동차 전체 공장에 10분의 1도 안 왔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이라 20분의 1도 안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기와 더 많은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생산을 막 미친듯이 늘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시장의 요구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업체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CPU 쓰고 메모리 쓰면 됐는데 고성능이 되니까 과거보다 엄청 비싼 엔비디아 반도체를 우리가 갑자기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전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전기에 관련되는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전기라고 하는 것은 실물 세계하고 연관돼요 원자재하고 연관이 되죠 구리라든가 각종 금속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원자재의 실물적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만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걸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전환 파트라는 게 원자재하고 금속이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이 폭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대해서 가스 사용량 같은 거 폭증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석유 가격도 함부로 잘 안 빠지는 것도 저는 그런 이유로 봐요 그래서 원자재 쪽에서의 금속 에너지 전반도 다 우리가 긴 흐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전환이 적어도 30에서 50% 진행될 때까지는 그런 기업들 내에서 끊임없는 투자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AI 얘기들이 약간 진부할 수도 있고요 많은 얘기들이 많은 분들이 또 사실은 제가 IT 전문가 에너지 전문가는 아니어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서툴거나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그리고 좀 긴 흐름에서 지금 흐름은 단기적 과열이 있다 하더라도 10년의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는 절대 과열이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버핏이 코카콜라를 참 좋아했죠 그거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소비하는 중에 하나가 카드 쓰고 코카콜라 쓰고 해서 카드 회사나 코카콜라 회사를 좋아했던 그런 모습들이 저는 MZ세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흐름의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핸드폰이나 SNS만 생각을 하지만 그 영역을 넘어서는 실물 영역까지 그리고 그게 지금 AI와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도 연관이 되는 거다 좀 그 긴 흐름에서 놓고 보시면 저희가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 꼭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안에서의 그 큰 흐름을 대응을 못해서 지금 선도업체가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3년 5년 뒤에는 우리가 20년 전 10년 전 강남 부동산 집을 샀었어야지 하나는 비슷한 것들을 걱정을 안하고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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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